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세상 영녀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대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은 대살로니가 전설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강하게 활동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급하게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다짜고짜 시안부 종말 사상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 믿음이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환란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고 있는 것부터 칭찬을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하고 싶은 말부터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온 파란 눈에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왔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큰 불교 사찰을 보금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자신의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파송했던 선교회에서는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제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요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의 승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조심스럽게 십자가의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절 간판이 내리고 그곳이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불상의 목을 그냥 파손시키고 빨간색 라카로 십자가 치를 다 하고 그것은 큰 신뢰를 저지르는 것이고 오히려 보금 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좋은 명품은 그것을 선물할 때에 좋은 포장을 해서 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금은 최고 귀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때에도 진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자 오늘 우리는 베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았는데요 그 루머가 오는 통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앞부분에 영으로나 이것은요 누가 예언을 했다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라 이 같은 신비한 방법을 통한 루머였고요 두 번째는 또는 말로나입니다 소문을 타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흰옷 입고 준비해야 된다더라 이런 말들이 돌은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편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썼다고 하는 가짜 편지들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2절 하반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참된 성도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간 오늘 반드시 오시는 신앙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가 없는 다미 선교회 사건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10월 28일날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학교 다 휴학하고 결혼 다 포기하고 다 모여라 그래서 지상파 뉴스 중계차들이 거기에 다 몰리고 혹시라도 뛰어내릴까봐 밑에다가는 매트리스를 다 깔아놓고 정말 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구석이 되어서 1년 감옥에서 살다 나와서 지금은 시안부 종말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있었던 장만호라는 사람 장조셉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비슷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베리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 베리칩이 심겨질 때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다 심겨지는 날 휴거가 올 것인데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예수님 제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 또 틀리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내용을 자꾸 만들어서 전합니다 요즘도 베리칩에 관해서 종종 카톡 받으시지요 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음모로는 계속 됩니다 자 우리 몸에다가 어떤 칩 같은 것을 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싫죠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베리칩을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 666이니까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의 말대로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베리칩이 더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구원론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30년 전에는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마코드가 666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도 지금 마트에 가면 띡띡 마코드 계산을 다 하니까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미 선교회와 또 그의 후예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왜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다면 하고 두려움을 가져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자기 사람을 끌어 모으고 또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종말론의 태도는 크게 아닙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쉽게 동료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살로니가 2장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입니다 배교라는 말은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핍박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라지 같은 가짜 신자들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키지를 할 때 알곡은 모아들고 가라지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3절 중반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4절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즉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사단마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실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기 9절에 보시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당들도 앞날을 맞추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앞날을 맞추고 또 괴력을 나타내고 타 종교에도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이비에도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형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눈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그를 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들은요 예수님의 제림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이 입김으로 입김으로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미혹된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정확히 이것이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에 자칭 제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18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 통계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요즘 중국에요 동방번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능신교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유튜브로 사람들이 보내더라고요 멋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단 자료를 저한테 막 보내시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들이 수많이 나와서 이렇게 발로 춤을 추면서 십자가를 모양을 하고 멋있게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는데 동방번개 전능신교인데요 벌써 수백만 명이 빠져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가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집을 버리고 아들이 아이들이 나갔어요 아들딸이 나갔어요 내 아내를 찾아주세요 남편 찾아주세요 신천지 피해 사례랑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박해와 환란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쉽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보금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참된 모습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때의 사탄마귀의 역사를 방치하시는가 왜 놔두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딱 그냥 다 막아버리시지 왜 이들을 활동하도록 놔두시는가 이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2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반에 보시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멸망의 아들의 정확한 원문적인 뜻은요 멸망 받기로 멸망 받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멸망 받기로 예정된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탄마귀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미 멸망된 것입니다 미완료 형태인 것이죠 아무리 지금 난리를 친다고 하지만 악한 사탄마귀 악한 사탄마귀 이미 멸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 당장 안 데려가시고 그들의 활동을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악한 영들은 놀라 도망갑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이 생쥐가 더 발악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이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마귀는 더 기승을 부리며 날뛰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놔두시는가? 그 해답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기 위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리는 교인들 또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또 악한 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려내시기 위한 겁니다 마냥 좋을 때는요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그러나 퀴즈를 할 때에 알곡은 모으는 것이고 가라지는 날아가는 것처럼 악한 영들의 활동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를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받느냐 미혹받지 않느냐는 결국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한기하 17장 17절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팔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스스로 자신을 노예 상태가 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충동을 했는데 결국 하와의 죄는 하와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였지만 아담의 죄는 아담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충동시킵니다 세상의 것들과 또 이단 사상들과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로 또 편지로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바른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악한 영의 미혹과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며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부담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미혹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복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대산론의 호소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성령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잘 순정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아님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날 동안에 아버지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 지금 떨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들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곳곳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가질 수 원합니다 주님 그내로 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위급함이 아니라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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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